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불거져 있는 게 바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커버넌 컨텐츠의 맨 처음에 오마이뉴스에 단독 보도를 했는데 후원했던 업체가 관저공사하고 있다. 12억 정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대통령 시에서 해명이 뭐였냐면 아니다. 후원한 업체는 아니다. 그런데 커버넌 컨텐츠 전시 관련해서 인테리어 했던 업체다. 고마운 마음이 감사의 뜻에서 포스터에 이름을 올린 거다. 후원사로 이름을 올려준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저는 이 해명 보고 연관 있는 업체는 맞네. 이런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많은 업체 중에 하필이면 예를 들면 100% 대통령 시의 해명을 다 믿어서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정말 인테리어 했던 회사가 그 회사는 한두 개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회사를 꼭 집어서 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수익 예약이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공개 입찰을 했으면 그 회사가 다른 회사가 경쟁을 해가지고 이 회사가 더 낫다. 판단받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수익 예약도 평가를 하지만 어느 한 회사를 찍어서 계약을 하는 게 수익 예약이잖아요. 그런데 그 계약이 하필이면 커버넌 컨텐츠에 어쨌든 인테리어 공사를 했던데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하고 알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커버넌 컨텐츠에 일을 했으니까 뭐 그전에 몰랐더라도 그때라도 만나세요. 알았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아는 사람이 왜 수익 예약이 대상이 되냐고 그러면 누구든지 의심을 해요. 아니 반대로 얘기해서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대선 후보였는데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문제를 당연히 삼죠. 그 수익 예약이라는 건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 예약이라는 건 어느 한 회사를 꼭 집어서 그 회사 계약을 맺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연관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순간 그 모든 계약은 공정성에 의심을 받게 돼요. 그럼 일부러라도 피해야 돼요. 만약에 그 회사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그 기술 하나만 갖고 있다. 그러면 모를까. 비슷한 형태의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그게 하나만 있겠어요? 그리고 그 회사도 보니까 뭐 실제 임원들 빼고 임금 나간 게 1억도 안 된다며요. 그러면 얼마를 그 인원이 몇 명인 거예요? 많아요. 두 명. 네 명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런데 9천 얼마라며요. 연봉이. 1년 임금이. 그럼 그분들이 그 조금만 받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아요. 규모가 낮춰서 작고. 그런데 그 규모가 작은 회사를 왜 하필이면 수익 예약을 하냐고요. 그러면 대통령실의 관저예요. 중요하잖아요. 관저는 중요한 곳이고 12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2억 들여서 공사할 사람 손들어 그러면 한두 명이겠어요? 그보다 좋은 여건이나 기술력이나 아니면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중인데 할 게 회사 많을 거예요. 특히 이 인테리어 건설은 경력이 중요해요. 대통령실 관저했다. 이것 자체가 엄청나게 손해보고 돼요. 사람들은. 그러네요. 왜냐하면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그건 내가 했다 이러면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집에 인테리어 할 때 이 회사가 대통령 관저했어. 그럼 다른 회사보다 이 회사 하지 않겠어요? 그걸 홍보하면. 그렇죠. 관저를 공사했던 곳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의 설명은 뭐냐면 대통령 관저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는 시설이다. 그래서 이 보안 문제와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선정할 때 공개입찰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공개 대상이 아니니까 이렇게 된 거고 수요계약 대상인 건 이거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고 그리고 경호처 등에서 아주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업체가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절대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검증을 다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김건희 연관성.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강순규 어제 수석 얘기도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면 정말 고도의 기술력과 아니면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어떤 회사를 찍어서 수요계약을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냐는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 당연하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요계약을요.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보면 공개입찰 보다 수요계약이 훨씬 많아요. 아니 대통령 부실 보안시설이라서 보안시설은 다 수요계약 하나요? 예를 들면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보안시설인데 수익이 알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반문해보면 보안시설은 공개입찰하면 안 되나요? 예를 들면 공개입찰한 회사 공개입찰할 때 그 회사에 뭘 보겠어요? 건설능력, 인테리어 능력, 그 다음에 그 지금까지 수주능력 그 사람들이 보안성이 높은지 뭐 이런 거 봐요? 예를 들면 보안이 중요하긴 한데 좋아요. 그러면 그 기술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 세계에 그 회사 하나만 갖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들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이 필요한 방탄유리든 아니면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게 보안적인 부분들을 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 그러면 그 회사하고 해야겠죠. 수익 계약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회사들도 할 수 있는 거라면 굳이 수익 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수익 계약과 공개입찰의 차이는 뭐예요? 공개적으로 경쟁을 하느냐 아니면 특정 회사를 찍어서 그 회사에게 정해진 금액을 주고 공사를 맡기느냐의 문제라고밖에 안 보여요. 그게 보안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대체. 그게 제대로 된 해명이 아니고 초점이 나가 있는 그런 해명을 하고 있다. 교통실에서는. 그리고 그것도 나왔잖아요. 아니 한남동에 있는 관저공사를 하는데 장소가 세종시야. 그리고 명칭도 땡땡 무슨 주택 공사. 주택 대려. 그게. 그리고 땡땡 주택이라뇨. 아니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하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다 알고 있지. 그걸 왜 숨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올린 것도 검색해서 누가 수익 계약을 받아가지고 이거 보는 거 막으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심이.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대체. 이게 무슨 보안이냐고요. 다 아는데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간다. 인테리어 공사한다. 금액 496억이다. 다 알잖아요. 그걸 뭘 보안이라고 세종시라고 쓰고 무슨 주택이라고 쓰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 보도도 저희 오마이뉴스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용산 대통령 성사. 여기 설계 감리한 업체가 희림종합건축사무소예요. 그런데 여기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커버나 컨텐츠의 세 차례 전시를 후원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하나가 연민복지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곳이냐면 여기 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해우스님인데 해우스님이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무속인 전모 씨의 스승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이 재단의 희림이 1억을 출연을 해요. 이게 좀 뭔가 이상해요.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지금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연결고리가 다 연결이 돼. 건진법사하고 연결이 되지. 지금 김건희 여사하고 운영했던 커버나 컨텐츠와 연결이 되지. 하필이면 거기가 감리를 맡아서요. 하필이면.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요. 어떻게 대놓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대놓고. 한두 군데도 아니고. 지난번에 다누림인가 다드림인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처음에 논란이 됐던데. 친척이 장모의 친척 되시는 분이라고 그랬나요.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런데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공사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국민을 뭘로 보길래 대체 이러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논란이 될 거를 누구든지 상상 가능해요. 갑자기 박정우 기자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일본 했다고 혹시나 또 우리하고 연관이 있다고 비판받지 않을까? 그러면 일부러 수익의학이니까 배제를 해야죠. 그리고 다른 곳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비판했더니 왜 비판해? 뭐가 문제야. 봉안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나가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우리 국민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신 거예요. 사실 보면 그때 커버나 컨텐츠 직원이 대통령실에 채용된 부분도 있고 또 김해 봉화마을 갔을 때도 그때도 커버나 컨텐츠 전무했던 사람이 같이 와가지고 무형학과 교수 와가지고 있던 모습.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 대통령실 관련된 공사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투명하지 않고 자신이 아는 사람, 아름아름, 인연 있는 사람 이렇게 좀 가고 있는 것 같고 대통령실 인사도 보면 검찰 출신,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특수부 검사들이 많이 와 있고 이런 모습이 국민들이 볼 때는 개인적인 인연으로만 이 나라를 운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지지율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인사 문제.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인사 문제라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같이 일했던 사람 능력이나 아니면 그분의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있던데요. 검찰, 그러니까 검사들만 와서 일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예전에 알던 수사관들, 검찰 직원들 이런 분들도 대통령실에 많이 와 계시대요. 그러니까 사적 인연이라고 하는 걸 자꾸 공적 영역에 끌어들이는 순간요. 이거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 얘기들이 새 나오잖아요. 다 생각해보세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구구 유튜버가 VIP로 초대받았다고 그랬나 특별손님으로 초대받았다고 그랬나 그랬었잖아요. VIP는 아닌 것 같네요. 본인이 자랑했잖아요. 취임식에. 그리고 고노스 도이스모터스 사장의 아들인가 그 사람도 VIP석에 앉아있었고 이게 어디서 흘러나왔겠어요. 몰랐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가지도 못하는데 이 멍단도 안 밝히고 내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부에서. 그럼 내부에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잘 들으세요. 왜 나오는지 불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거나 공직자로 있었던 소위 늘공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해서 이걸 보고 있으면 이건 아니지.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가서는 안 돼.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분들은 공무원으로 평생을 잃었던 분이에요. 정권 밖에도 거기 있고 보수 정권 들어올 때 그런데 해대도 너무한다. 어떻게 이렇게 검찰 무슨 검찰을 옮겨놓은 것처럼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냐고. 나라 걱정하는 마음 그게 저는 이렇게 하나씩 흘러나온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한편은 불만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 열심히 대선 때 뛰었더니 자기들 다 배제시키고 검찰만 불러서 들어가네? 이게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 조사해보세요. 어쨌든 그런 요소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사적 친분이 자꾸 공적이 들어오게 되면 정말 내부적 반발이 심해져요. 그러면 지지층이라고 하는 소위 컨크리트 지지층도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계속해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렇죠. 한두 건은 끝나는 게 아니다. 당연히 저는 계속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 부분들 관저 수조 의혹이나 아니면 건진법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그러면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완전히 꺼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모르겠어요. 앞으로 공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모든 사람을 다 배제시켜야 돼요. 그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것부터 시작해야죠. 그거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최소한 친분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분들은 속으로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이 정부가 성공하기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도 좀 피해라고 볼 수도 있고 배제되는 것이 그걸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말로 윤석열 정부를 위하는 길 아닙니까? 건진법사 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의혹이 나와 있는데 건진법사로 꺼내야지. 이게 뭐냐고요. 저는 그래서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더라. 공청권 때문에 여당의 유력한 정치인도 만나고 아는 사람이 만나러 갔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대기업들한테 조심하라고 얘기했죠. 그렇잖아요. 정보제에 나오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세무법 조사 청탁하고 이랬다며요. 공직자가.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 번도 건진법사한테 당신 조심해. 당신 이렇게 계속하면 조사할 거야. 지금 당장 조사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건진법사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원인이 지금 건진법사에 출발하는 거잖아요. 이분이 그렇게 행동 안 했다면 그런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저는 제가 그분이 했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이런 발표를 할 정도면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 발견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실제 문제의 핵심인 건진법사한테는 한마디도 안 해. 뭐 한 얘기가 있나요? 대통령실에서. 공직기관 비서관 그쪽에서 의혹들이 있는데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사 못하잖아요. 공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의혹들에 대해서 공무원들 관련해서 조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 좀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물론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지금 본인들이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처럼 기업이나 아니면 공직자 이런 사람들을 접근해서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든지 이런 건 다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대통령의 침부를 팔아가지고 마치 권력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사기를 친 거잖아요. 결국은. 뭔가 혜택을 줄 것처럼. 그런 걸로 고수할 수 없나요? 그거는 바로 검경에서 조사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민간이니까 얘기 못한다? 그게 말이 돼요? 만약에 그런 반대로 얘기해서요. 그게 그분이 건진법사가 아니고 그냥 진짜 일반인이야. 안 친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안 친해 진짜. 그런데 친한 것처럼 행사를 하고 다녀. 그런 사람이면 이대로 그건 민간이니까 놔두세요 이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영향에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불러서 조사하고 만약에 진짜로 그분이 건진법자라는 분이 대통령을 팔아가지고 본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해줄 수 없는,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면 그건 처벌하고 조사하고 처벌하는 이런 단계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행동을. 그래요. 확실히 이번에 끊어야 된다? 당연하죠. 그게 안 되면 계속해서 지지율 추락은 면할 수가 없다? 그런데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보세요? 아니 지금까지 하는 행동을 보면 그래요. 만약에 저 같으면 저는 대통령도 아니지만 제가 많이 대통령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당장 그 시점에서 다른 사람 주의하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한마디로 그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처리하세요. 라고 지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조심하라 안 해도 조심해요. 딴 사람들. 일볼백개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드는 겁니다. 건진법사님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건진법사가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대통령이 회의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철저히 조사해서 문제 있으면 처벌하세요. 얘기가 나왔었다. 그러면 기업들이 건진법사님 조심하세요. 얘기 안 해도 조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거 본질은 놔두고 옆에 걸 자꾸 해. 뭐죠? 왜 그러죠? 잘 모르겠어요. 해법은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어떻게 해야지 지지율을 올릴 수 있고 국민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는지 나와 있는데 수민사회 수석인가요? 그분 말해놓고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악의적 프레임 때문에 야당 때문에 떨어졌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의사가요. 의사가 질병에 진단을 잘해야 돼. 예를 들어 박정우 기자가 병원 갔어. 배가 아파서. 갔는데 이게 무슨 위암인데요? 위를 절제해버렸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른 게 아픈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게. 제가 예를 든 거지만 진단을 잘해야겠네. 그렇지. 진단을 잘해야 처리가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진단이 야당 때문이다 이러면 자기들 절대로 안 바꿔요. 바꾸겠습니까? 아니 지금 강순규 수석이 말처럼 야당의 프레임 악의적 프레임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면 지금의 체제 그대로 갈 거예요. 하나도 안 바꾸고 그럼 지지율 올라가는지 한번 두고 보세요. 보세요. 그럼 계속 지금처럼 한 달만 해보세요. 지지율 올라가는지 한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지금의 체제는 전혀 문제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냥 야당이 나쁜 놈들이야. 야당의 프레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그대로 가세요. 아무것도 바꾸지 마시고 휴가 갔다 오셔도 인적 세진도 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가세요. 만 옷에 추진하세요. 그냥. 그리고 지지율을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나중에. 야당의 프레임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러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 그 말은 결국 본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지금 현재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러면 안 바꿔요. 누가 바꾸겠습니까? 스스로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럴 때 바꾸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그런 인식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최준문 교수님도 지각에 대한 별로 미안함 이런 거 없죠. 사실은. 저는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전혀 안 바뀝니다. 캐릭터라고 하니까 전혀 안 바뀝니다. 지각보험이 있습니다.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요일 아침 고품격 안구정화방송 본격 안구정화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